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시아 드림 콘서트에 저희 네이처가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의 타이틀곡 알레고로 카타빌레 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들 재밌게 즐겨주셨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선배님들의 훌륭하고 너무 즐거운 무대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